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랑 있을 때 어떤데요? 일단 너무 편해요 오래된 사이도 아니고 함께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친구예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냥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그래도 형 보니까 좀 풀리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친구를 다시 보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왜? 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 고생을 겪었는데 저의 다시 보게 되면 그 친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떨었거든요 그려도 있었던데 다시 또 손을 떨었다가 그 친구가 상추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걱정이 되었던데 그 친구가 상추적으로 긴 eclipses 스토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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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스